하승진, 나는 솔로 4기 영철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 SBS 플러스 NQQ 채널의 예능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해 강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으로 막말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던 영철이 이번에는 전직 농구 국가대표 하승진과 썰전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철은 2022년 2월 11일 공개된 정찬성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 좀비트립 3화에 출연했는데요. 좀비트립은 제야에 숨어있는 길거리 싸움꾼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으로 참가한 영철은 격투기를 해야 한다는 말에 솔직히 나이가 라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철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지게 되면 707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정됐던 스파링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촬영이 중지됐습니다. 그러자 하승진은 영철에게 나는 솔로에서 여성 출연자들에게 고압적인 행동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영철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행동이랑 오늘 꽁지 내리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으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스타일이다. 너무 실망스럽다. 나 같으면 이렇게 빼는 자체가 707 특임대를 언급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일침했습니다. 이후 영철은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좀비트립에서 스파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박문호씨가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이라면서 특전사끼리는 붙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붙었다면 둘 중 하나는 다리가 아작났을 거라고 말했네요. 또 하승진을 향해서는 하승진씨와 붙고 싶다면서 하승진씨와 붙었다면 하승진 다리가 아작났을 거고 하승진씨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거라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조만간 보여주겠다고 도발했습니다. 스파링 안 할 거면서 왜 나갔냐는 질문에 영철은 제작진이 내가 주인공이고 토크쇼 쪽으로 하려고 했다. 마이크 준비하라고 했고 노래도 부르고 팔씨름도 하려고 했었다. 미트도 차겠다고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하승진이 지적한 강약약강에 대해 저는 강약약강이 맞다. 하승진씨가 하도 약자여서 내가 붙자고 했는데 하승진씨가 내빼더라. 하승진이 약한 사람이었나 보다고 도발했습니다. 또한 저는 하승진씨에게 절대 질 자신이 없다. 지금부터도 이길 수 있다. 하승진씨는 저랑 붙으면 다리 완전 아작나서 하체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승진이 저랑 했으면 쫄았을 거다. 대놓고 얘기하겠다. 하승진씨와 붙는다는 거였다면 바로 했을 거다. 하승진씨한테 전해도 된다. 조만간 판결 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좀비트립 3화에 나온 게 다가 아니다면서 하승진씨는 악역을 자처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철은 나는 솔로에 출연해서 여성 출연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여성 출연자들이 감정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격투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자세히 계속 됩니다. 아멘